초등학교 5학년과 이 대결에선 이길 수 있을까? 초등학교 5학년 팀! 아 진짜 웃는 거 아니에요? 작게 얘기합시다 작게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우리 준비해온 응원전이 있거든요? 자 우리 어린이들 응원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! 방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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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! 이제는 안 될 거야! 이야 이야오! 봐주지 않을 거야! 이야 이야오! 우리들! 뭐야! 틀렸어! 수민아! 수민아! 이분이 너의 아빠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? 그게 맞죠? 우리 어머님들께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남편 너무 소중하시죠? 누나! 이분이 남편이면 어떨 것 같아요? 다시 한 번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남편의 소중함 다시 한 번 느끼실 수 있을까요? 준영 어린이가 멤버지네요! 자 준영 군! 네 나오세요! 작동으로 보여! 이거 우리 수학이요! 수학! 가자 가자! 이거 수학은 참 추악한 분야인데 너희들이 미분 적구나 알겠니? 아 참 나 이거 자! 본인은 알아? 문제! 알지! 주세요!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144cm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 cm일까요? 에? 참! 가르쳐 주면 안 돼요? 뭐라 그랬어요? 22요! 22! 23! 아닙니다! 21! 26! 27! 28! 아닙니다! 29! 30! 6cm! 자 준영 군! 18cm요! 18cm 아닙니다! 19! 아닙니다! 148cm! 아닙니다! 16! 자! 이따! 자 준영 군! 12cm! 정답! 22!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래? 저기 잠깐만 여러분! 지금 방송하잖아 지금! 지금 여기 현재 맞추잖아요! 여러분! 아니 나는 올라왔잖아요 여기! 정육면체잖아요! 정육면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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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4cm를 12로 나눠서 10! 그래! 왜 나눠야 돼? 그렇죠! 금치점이 12! 왜 멀쩡한 걸 나누냐고! 금치점은 8개! 금치점 8개! 금치점 8개! 금치점은 8개! 그거는 정육면체가 아니지! 그 정육면체가 아니지! 이따 처음이지! 이따 처음이야! 자 이제 드디어! 정말 낭떠러지다 낭떠러지!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! 우리 초등학교 2학년! 우리 어린이들입니다! 자, 이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나아주세요! 저는 동북초로학교 2학년 3반 이성민입니다. 우리 성민군, 성민군은 꿈이 뭔가요? 축구 선수입니다. 축구 좀 잘할 것 같은 아저씨 누구예요? 김홍철이었어요. 김홍철? 김홍철이었어요. 아이고, 영웅군이 아니라 영웅군이 아니라 더 미션군 같죠? 저 지금 더 미션 거지, 저 지금 미션 거지? 저 또 응원전 안 볼 수 없죠? 자, 우리 저 응원의 신입니다. 자, 응원계의 전선, 응원정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5, 6, 7, 8! 어리다고 봐주시려면 꺼이야. 뻐드렁기, 뻐드렁기 봐. 이 시즌이 이길 꺼이다. 저 뻐드렁기 봐요, 뻐드렁기. 가자, 가자, 가자! 야, 이 순간... 대단하다. 대단해. 정세상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어차피 뭐, 안 무니까요. 사기 전화에는 최고였어. 선택을 해주세요, 영웅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. 수학! 수학! 아, 3, 4, 5인데? 아, 네, 20개인데. 자, 문제! 공항영상에서 봤는데. 영웅은 밤을 230개를 주었고, 승민이는 영웅보다 115개를 더 많이 주었습니다. 두 사람이 주운 밤은 모두 1개입니다. 2, 4, 5! 3, 4, 5, 3, 4, 5! 3, 4, 5지! 왜 3, 4, 5인가요? 영웅, 영웅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자, 아닙니다. 자, 정답은요, 영웅은? 자, 정답은요, 영웅은? 자, 정답은요, 영웅은? 575. 얘보다 더 주셨으니까요. 575. 575. 정답! 아, 아까 천혜인 더 했어야 했는데 그냥 났어. 그래도 저도 얘기. 575라는 답이 나왔나요? 영웅이 어떻게 된 거니, 이겼어? 저는 230개를 주고... 니가 몇 개를 주었다고? 제가 230개를 줬고... 230개를 줬고... 230 더하기 125는 345. 그리고 또 230 더하기 345를 더해야 했죠. 그래서 575. 근데 그 정도 애 그거 줬게 하면 안 돼있다 아닙니까? 공제이니까. 공부 시간에 애들을 줬고 싶다. 공부라신이 탈락했어요. 방언이네. 하하가 뭐라 그랬냐, 알아요? 명성이 틀렸잖아요. 바보, 바보 두 개 들었잖아. 방언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된다. 야, 안 돼, 이러면 안 돼 우리 진짜.